고구려 서쪽에는 수가 있고,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습니다. 24년 춘정어대, 견사 입수 조공하니라, 두이 열십 넉사 해년 봄춘 바를정 정을정 다를, 고구려 25대 평은왕 24년 582년 1어대, 보낼견 하여검사 사신사 덜립 나라이름수 아침조 조종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수에 가서 예방하였다. 동 11월에 견사 입수 조공하니라, 겨울동 열십 한일 다를, 평은왕 24년 582년 11월에, 보낼견 사신사 덜립 나라이름수 조종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수에 가서 예방하였다. 25년 춘정어대, 견사 입수 조공하니라, 두이 열십 다섯도 해년 봄춘 바를정 다를, 평은왕 25년 583년 1월에, 보낼견 사신사 덜립 나라이름수 조종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수에 가서 예방하였다. 2월에 하령하여, 감불급지사하고, 두이 다를, 평은왕 25년 583년 2월에, 아래하, 내릴하, 하여검령, 맹령할령, 덜감, 아닐불, 급할급, 갈지, 일사, 급하지 않은 일을 줄이고, 발사, 군업, 건 농상하니라, 필발, 하여검사, 관리사, 고을군, 고을업, 근할권, 농사, 농사, 농, 뽕나무상, 농상은 농사일과 뽕나무 가꾸는 일입니다. 필발, 하여검사, 관리사, 고을군, 고을업, 근할권, 농사농, 뽕나무상, 궁가업에 관리를 보내 농사와 양잠을 근하였다. 하사흘에, 견사입수조공하니라, 동해, 견사입수조공하니라, 여름하, 늑사, 다를, 평은왕 25년 583년 4월에, 보넬견, 사신사, 덜립, 나라이름수 조정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수에 가서 예방하였다. 겨울동, 보넬견, 사신사, 덜립, 나라이름수 조정조, 바칠공, 겨울에 사신을 보내 수에 가서 예방하였다. 26년 춘해, 견사입수조공하니라, 두이, 열심, 여섯육, 해년, 봄춘, 평은왕 26년 584년 봄해, 보넬견, 사신사, 덜립, 나라이름수 조정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수에 가서 예방하였다. 하사흘에, 수문재연, 아사자, 어 대흥전하니라, 여름하, 늑사, 다를, 평은왕 26년 584년 사흘에, 나라이름수, 거를문, 임금제, 잔치연, 나아, 고구려입니다. 사신사, 사람자, 사자는 사신입니다. 어조사어, 큰데, 일흥, 정각전, 나라이름수, 거를문, 임금제, 잔치연, 나아, 사신사, 사람자, 어조사어, 큰데, 일흥, 정각전, 수문재가 대흥전에서 우리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